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애칭과 캐릭터를 스피드 페인팅으로 관계시켜드리는 영상입니다 사실 모르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저의 구독자 애칭은 이미 있긴 있었습니다 바로 미더기들이라는 애칭인데요 초등학생 때 지은, 생각 없이 지은 이름이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너무 당분하고 혼나는 느낌이라 고생할 때 미리로 애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오너는 니값을 못하지만 어쨌든 제 밑네임은 미루나무라는 점에서 여러분도 식물 느낌이나 국물 느낌으로 캐릭터도 정했고 애칭도 정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과 예전에 친구가 말해줬던 미리로 생각났고 지금 생각보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미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한 의미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라나는 새싹처럼 자라나는 우리 미리들 옆에 있는 미루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고 힐링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예전에 그려놓은 것에서 살짝 변형시켜서 완성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비교 영상처럼 공개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추가로 압플러들도 그려봤는데요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 미리들을 쪼아먹으려 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까마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영상이 끝나갑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일 또 계속 계속 좋은 시간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평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